6 예 맛있습니까? 예 예 오케이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했어요 그래서 당근 몇 개가 있나요? 그렇지 how many carrots? 그렇지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뒤에 뭔가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그것의 개수를 묻는 질문이 되는 거야 뭐 책 몇 권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how many books? 사람들이 몇 명 있나요? 하고 싶으면 how many people? 당근이 몇 개인지 궁금하니까 how many carrots? 그 다음에 are there 하고 there are를 비교해서 설명할 건데요 there are는 there are는 there are는 there are는 온점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re are 하면 있다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있니? 라고 묻는 거니까 there are를 뭐로 만들어서 are there 해서 있습니까? are there 하면 있습니까? there are는 있다 are there 있니? 그렇습니까? how many carrots are there? 오케이 그랬더니 세 개가 있대요 그렇지 there are three 이제 there are 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개 three 세 개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carrots 가 생각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버섯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면 어 날 먹으려 룸즈 how many mushrooms 그렇지 are there 좀 더 자신감 있게 뭐라고 how many mushrooms 해줘야 돼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there 아까도 얘기했듯이 how many 위에 뭐뭐 들 이렇게 뭐뭐던 것들 하면 그 개수를 묶이게 되는 거고요 are there 는 있니? there라는 있다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오케이 그랬더니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다섯 개가 있어요 there are five what she room ... 해야 되겠죠 들 해줘야 돼요 there are five mushrooms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감자들이 있나요 po-tá-to-z 그렇지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감자가 몇개인지 궁금하니까 how many potatoes? 당근이 몇개인지 궁금하니까 how many carrots? 버섯이 몇개인지 궁금하니까 how many mushrooms? 한거에요. 오케이 이번에 9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nine there are nine there are nine potatoes 감자는 많네요. 계속해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양파는 뭐야? onion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쓰는 연습 너무 안하는데 onion 오케이 그러면 양파가 몇개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onions are there how many onions are there 좋습니까? 운용 할 수 있는거에요. OK how many onions are there 여기 위에 있는 영어 다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콩은 안녕 어? 민준이 오늘 오는 날 아니잖아 아니요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채빈이요 응? 비니죠 콩 비니죠 콩 비니 그럼 채빈이 아니었어요? 예 비니 오케이 콩은 너의 심장에 좋아요 어 드디어 세거구먼 heart beans하고 for your heart bean 그러면 콩이 몇개 있는지 궁금하면 완전 많이 틀렸구먼 how many beans how many beans are there 오케이 선생님 이거 잘했죠 네 잘했어요 선생님이 1 대 1 해야 되니까 조금만 알겠습니까 잘해 왠지 자 그 다음에 넷은 4 4 오케이 가져가서 하세요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 왜요? 4 오케이 그래서 내 남동생이 오늘 4살 됐대요 마이 뭐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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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버섯은 뭐였더라? 뭐라고? 머쉬룸 민철이 조금만 기다려 머쉬룸 그래서 특이하게 피자 위에 있는 버섯을 즐겼네요 표정 봐봐 그래서 뭐? I enjoy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갯수가 궁금할 때 How many?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촌들을 How many? Cousins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How many? 민철이 오늘 몇 호 할 차례지? 민철이 오늘 몇 호 할 차례지? 민철이 오늘 몇 호 할 차례지? 그냥 제가 플래스카드 해야 돼요 이거 안 써요 그럼 민철이가 이 패드 가지고 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자는 뭐였고 Po-tato Po-tato 어차피 시간 얼마 안남은거 1대1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할 차례지? 얼마나 많은 할 차례지? 얼마나 많은 할 차례지? How are you doing today? How are you doing today? 오늘 어떻게 지내냐? 오늘 어떻게 지내냐? 대답해요 대답해봐 How are you doing today? How are you doing today?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때? 좋은 날이다 It's a good day Why? 앞에 에어팟을 사준다 하셨다 뭘 잘했 응? 뭘 잘했길래 몰라? 내가 뭘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사준다 했다 Oh It's a good day for me 다음 당근은 carrot Okay rabbit loves to eat carrot 토끼 당근 먹는거 좋아하죠 토끼들이 좋아합니다 Love 무엇을 To eat carrot Okay 그 다음에 일곱은 7 Okay 그래서 나의 행운의 숫자는 7이야 Lucky Number My lucky number is 7 열은 10이죠 10 Okay 그래서 열 시 어때? About 10 How about a 10 아까 무슨 전화했어? 네? 아까 무슨 전화했어? 친구요 친구가 왜? 노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할 때 쓰는 many죠 many Okay 그래서 나의 누이는 친구가 많아 My sister My sister has many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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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알겠습니다 30분이 27분이다 오늘 밀린거는 다음 시간에 하세요 책 선생님한테 바로 주고 넘눕 아니요 감사합니다.